자 우리 박시동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삼성전자가 5만 전자에서 4만 전자까지 내려갔고 3만 전자 딱 좋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3만 전자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피말리는 시간이겠어요 그럼요 지금 계좌를 일단 계좌 수가 한 450만 계좌 돼요 다 개인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사실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신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피가 마르고 짜증이 마르는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10조 자사주를 매입을 했는데 법인 돈으로 매입한 거겠죠 그렇죠 아직 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지난주에 저희 방송하는 목요일 끝나고 나서 그때 4만 9,900원이라고 해서 딱 일주일 전에 4만 전자를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상징적인 수자거든요 삼성전자가 4만 원이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의 약 한 90% 이상이 평균 매입 단가가 7만 원 중후반대예요 평균으로요 그러면 3만 원이 그럼 4만 원이 됐다는 건 그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재산에만 주식 투자 금액이 한 30 40% 이상은 최소한 날아간다는 얘기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다시 올라가면 또 그렇죠 아무튼 근데 너무나 충격적인 숫자 딱 4만 원이 딱 찍혔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은 야 이때다 사자 해서 사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야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당연히 반발 매수 또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간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급격하게 올랐어요 그 다음 날 5만 한 6천 원까지 이상 올라가면서 확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발 매수세 치고는 너무 센데라고 사실은 장중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그런데 아니나 달라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공시가 나왔는데 바로 저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10조 원을 들여서 앞으로 주식을 사겠습니다라는 게 일단 자사조 매입 공시인데 이런 성문만으로도 폭등했던 겁니까 아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의심을 합니다 뭐냐 10조 원 정도면 사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사조 매입인데 그렇죠 그게 장 마감되고 공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장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올랐죠 결국 뭐냐 얘기가 샜다 장 마감하고 나올 공시가 어딘가는 새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발 매수나 저가 매수가 아니고 그 얘기를 들은 기관이나 세력들은 호재를 예상하고 미리 확 사버린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일단은 의심을 좀 합니다 10조 차 4조를 매입하게 되면 그때는 더 오를 거니까 지금 많이 떨어진 김에 지금 사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요일에 4만 전자도 사실은 충격이고 금요일에 v자 반응도 충격이고 충격이 사실은 얘기가 생건이 아니냐라고 해서 내부 미공개 정보 이 정도 하나 따져볼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그게 만약에 적발이 되면은 그런데 아무튼요 그리고 나왔는데 사실은 장 마감에 나왔던 저 공시도 충격이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쭉 삼성전자의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10조 자사조 매입만 퍼커스를 맞춰보면 아까 피드님 말씀처럼 삼성전자가 지금 산에 가지고 있는 유보된 금이 한 100조 내외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10조 매는 어마어마한데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100조 중에서 10조를 써서 시장에 있는 주식을 사겠습니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 1년에 걸쳐서 사는데 그중 3조는 3개월 내에 사서 바로 사서 바로 소각해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이 100주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삼성이 벌어들이는 돈이 100원이라고 치면 쉽게 말씀드리면 1주당 1원의 가치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삼성이 사서 없애버려 그래서 주식수가 50주로 줄었어 그럼 같은 벌어들이는 이익은 똑같은데 주수가 줄면 주당 이익이 늘어나죠 그래서 자사조 매입은 호재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호재가 돼서 쫙 올라갈 것처럼 생각이 드니 시장에서 일단 1차적으로 삼성을 특히 이제 빨아주려고 하는 이 수많은 기득권 언론들이나 경제지가 총동원돼서 예를 들어서 뭐 구국의 결단이다 개미들을 위해서 역시 주가 방어에 나섰다 삼성 이제 살 때다라고 하면서 너무 진짜 달디 달아가지고 거의 당뇨에 걸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보도가 쏟아졌어요 이제 사십시오 여러분 지금이 들어올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막 난리를 나는 거예요 이 나면 꿀물이 흐르는 거야 그 지경입니다 너무 달달해서 그런데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 하는 얘기 기득권 언론에서 하는 얘기 는 거고요 7년 전에 2017년에 삼성이 자사조 매입을 그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시라 주가 막 불기둥 을 뿜지 않았느냐 똑같은 재판이 2024년 내 일어날 거다 이제 사십시오 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을 때 과거 사례를 보니 2017년에 삼성이 그때 자사조 매입 발표하고 나서 주식이 많이 오른 건 오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매입은 2017년 에 발표를 하고 실제 자사조 소각 은 2018년에 했습니다 그럼 소각이 돼야 진짜 이제 장부에 잡히는 주가 순이익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18년에는 주식 떨어져요 주가가 떨어집니다 삼성이 2018년에 그 재용이 형이 또 감옥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죠 네 핵심은 뭐냐 자사조 조금 산다 만다로 삼성전자의 주식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삼성 반도체 이 시장에서의 실적이 거든요 2017년에 대호황 이었으니까 누가 봐도 올라가는 거고 2018년에 삼성이 아무리 자사조 소각한다 소각 한다 얘기해도 반도체 그때 불황 으로 들어가면서 경기가 꺾이 니까 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결국에는 요 최근에 삼성이 8만전자 9만전자 하다가 지금 4만전자 까지 떨어진 이유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또 ai 시장에서의 진입 실패 또 이재용 등등등 해서 이 경영자진의 이 무능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떨어진 건데 그 이유를 진짜로 이제 삼성이 해소했느냐 해결했느냐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10조 자사조 매입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다고 막 개미들 지금 동료해가지고 사라고 하니 제가 볼 때 과거 사례를 보니 그 얘기도 틀리더라 이 얘기고 한 발 더 나아가 볼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데 왜 그럼 삼성이 백번 천번 양보해서 아유 우리 삼성에 투자해 주신 그 수많은 개미 고객님들 주주님들 여러분들 주가 떨어지는 걸 저희가 참 마음이 아파서 자사조 사기로 했습니다 이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결국에는 우리 재용이 형을 위해서 포어제용 포어제 드래곤 맞습니다 뭐냐면 고 이건희 회장 작고할 때 상연히 상속세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상속세를 조단위로 내야 될 돈이 없으니 없어요 아무튼 없다고 하니 뭘 했냐면 이 총수 일가들이 뭘 했냐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을 증권회사 등등등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상속세를 냈어요 그러면 그 증권회사 등등은 담보를 맡아준 거죠 그러면 담보 가치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라희 여사님 홍라희 관장님 삼성전자 주식 저희한테 뭐 5천억 원어치 맡긴다고요 보십시오 그럼 저희는 이거를 얼마로 평가하겠습니다 라고 평가액이 나오고 그 평가액 중에서 담보 비율은 140%니까 예를 들어 저희는 6만 원으로 평가합니다 그럼 5천억 대출 필요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6천억 정도의 주식을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따져보니까 홍라희 이부진 이서영 등등 이 가족들 가족들이 주식담보 관련해서 맡긴 주식 건수 가 여러 금융회사에 맡긴 건수 가 16건 정도로 나옵니다 홍라희 관장 10건 이부진 이서영 등등 4건 2건 해가지고 16건을 맡겨놨는데 그 중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주가가 4만 전자 찍는다 5만 천으로 내려 간다 그러면요 담보 비율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배임이 안 되려면 그냥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개인이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딱 오늘 문자 날려가지고 담보 비율 미달했습니다 내일까지 못 갚으면 그냥 모레 바로 반대매매 나갑니다 이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느냐 추가로 담보를 내놓으십시오 또는 뭐 일부를 갚으십시오 또는 이거 저거 4만원 5만원이 되면 엄마 동생 자기네들 가족들이 갖고 있던 주식이 난데없이 반대매매로 팔려나갈 판이에요 지금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러니까 부랴부랴 주가 띄우는 저 얘기를 발표 했다 5만 전자 4만 전자 때 이재용이 기장한 이유가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16건에 해당하는 주식이 담보로 잡혀 있는데 이번에 실제로 몇 건이 담보대출 유지 비율보다 낮게 떨어졌냐면 7건 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큰일 나지 바로 반대매매 되는 그럼 예를 들면 이서연 이부연이 상상입니다만 전화 했겠죠 오빠 장난하는 거야 지금 지금 뭐 팔리게 생겼어 강제로 나 지금 신라호텔 때문에 면세 점도 안 되는데 지금 어떡할 거야 그다음에 이제 홍라희 여사는 아들 엄마 주식 팔리는 거 바라니 우리 집은 흔들린다 결국 그 집은 다 가족 지분이니까요 원호 일가가 총수 일가가 삼성 지배하는 가족 지분이 거든요 이게 떨리면 결국에는 지배권 흔들리니까 홍라희 관장도 아들 우리 집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 어떡하는 거야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이에요 홍라희 관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증권에 현재 911만 주가 예를 들어서 담보로 들어있는데 담보 유지 하려면 5600억 정도의 담보 가치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떨어지면서 그게 얼마가 됐냐 4800억 정도로 600억 정도의 평가손이 나왔죠 그럼 어떻게 돼요 600억 빨리 채워주십시오 관장님 아니면 저 600억 원어치 시장에다 내다 팝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걸려 있는 게 뭐 하나증권 신한증권 한투 한투 bmk증권 등등에 걸려있는 게 약 7건 정도씩 걸려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주가 띄우기용 호재를 낸 거지 진짜 우리 개인투자자나 삼성의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낸 진정성 있는 대책은 아니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 입니다 그렇군요 심지어는 그리고 아직은 담보 비율 밑으로 걸린지 않은 것도 있는데 앞으로 걸릴 예정이고 너무나 아슬아슬한 것도 4대 건이 더 있습니다 총 몇 건 중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절가가 담보 잡혀있는 게 16건인데 16건 중에 지금 11건 7건은 현재 확실하게 미달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2, 3건 정도는 곧 담보 비율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어이구야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주가 띄우기에서 이제 발벗고 나선 거다 이렇게 그런데 말이죠 주가 띄우기는 지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식이 계속해서 저평가되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떠나는 이런 상황은 이재용의 문제 또 이재용이 이렇게 꼼수를 쓴다 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바로 그겁니다 결국에는 아까 살짝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 주가가 빠진 이유는 문제가 분명해요 삼성 너예요 너 너가 기술이 없고 너가 전략에 실패했고 총수 일가라는 애는 아직도 사법 리스크를 못 떨고 있고 심지어는 떡볶이 먹으러 다니고 있질 않나 조직 문화는 엉망진창이 되어있질 않나라고 하니 규정이 들어선 이후로 이게 뭐 그런데 주식도 계속해서 저평가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외국인들이 계속 토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도 미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를 우리들은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성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자하신 분들이 몇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100조면은 돈이 아까 제가 유보금 100조 정도 있다고 했는데 100조가 많은 건 아니에요 왜 많은 건 아니냐 반도체 시장에서는 사실은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현재 치킨게임을 걸고 있거든요 저가 반도체에는 우리가 확 해가지고 삼성을 먹어버리자 저가는 우리가 가져가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삼성은 파운드 리 관련해서도 현재 진출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기술에 투자하고 중국과의 경쟁 또 대만과의 경쟁 미국 등등 유럽과의 경쟁 등등등을 하기 위해서 기술과 설비 앞으로 투자해야 될 돈이 사실 많고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거기에 투자를 해서 제대로 기술을 키워서 다시 한 번 기술에 삼성 1등 삼성이 돼서 반도체 시장을 잡고 거기서 나온 진짜 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하고 그렇게 되면 삼성에 다시 외국인 투자자들도 몰리고 해서 주가가 자연스럽게 뜨는 걸 우리가 바라는 거지 결국 자기네들이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는 해결도 못하고 앉아 있으면서 부랴부랴 미봉책을 딱 던져놓고 시장에다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삼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안 믿는다 늦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최악의 경우 그렇게 담보로 맡겨진 주식이 팔렸을 경우 경영권은 위협받게 되는 거고 위협받죠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디님이나 제가 만약에 담본대출 맡겼지 않습니까 방금 같이 미달하는 워닝이 들어왔잖아요 이틀 있으면 팔려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강제로 팔려요 이재용 일가니까 저기는 안 팔죠 주권회사들도 워닝만 하고 빨리 담보 넣으세요 이렇게 경고만 하는 거지 실제로 팔리지는 않겠죠 그런데 팔리지 않고 너무 시간이 오래됐는데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럼 그 회사도 배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켜진 거죠 제가 이번에 확인된 건 뭐냐면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총수 일가의 담보대출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선이 얼마냐면 홍라이 여사 기준으로는 한 5만 8천원 선으로 봅니다 그 정도는 돼야 담보 비율 관련해서 반대 매매를 당하지 않을 것 같고 이부진 6만 3천원 선 이서연 5만 8천 7백원 선 정도를 시장에서는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수준 내에서는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삼성이 어떨까 하방 지지는 해줄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까지고요 그 이상의 예전 가치를 회복하려면 결국에는 삼성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 2, 3일 사이에 있었던 삼성을 둘러싼 이 얘기들을 워낙에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속지 마시라 수많은 기득권 언론들 경제지에서 우리 개미들 보고 사십시오 엄청난 호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결단입니다 이거 속지 마시고 속살은 여기 있다 다른 건이지만 경제신문들 정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 우리 금리도 내려갈 것이니까 집사라 이게 말이죠 최근에나 이게 좀 가시화되는 흐름인데 이게 2년 전부터 나온 얘기가 2년 전에 그래서 정말 엄청난 빚을 떠안은 사람들 경제신문 믿고 빚 내서 집 사는 사람들 뭡니까 이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요 경제신문에 나오는 정보가 유익하니까 보는 거다 아니 경제신문에 나올 정도면 이미 시장에서는 돌고 돌은 얘기예요 그렇죠 새로운 뉴스가 경제신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 총수 일가들 기득권들의 논리로 점철되어 있는 보면 진짜 짜증나는 기사들 투성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나마 저 10조도 3조만 빨리 3개월에 속한다는 거고 나머지 7조는 속악 안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건지 계획도 현재 미정이에요 이게 저렇게 속악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이 자기 돈 들여서 산다는 건데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또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저 총수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20.08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석을 매입하고 3조 정도 소각하잖아요 그러면 지분이 올라가지 20.2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막 이렇게 속아 가지고 우리가 사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총수 일가들은 앉아서 꽃놀이 회사 돈으로 주식 소각해서 자기네들 지분을 올라가는 꽃놀이패 상황이에요 소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요 소각을 할수록 올라가죠 지분율이 그런가요 지금 3조를 소각했을 때 지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7조는 소각 진짜 할지 안 할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자사주를 매입하면 지분은 누구 겁니까 회사 보유 지분이 되고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회사 지분이 되면 원래 주주한테 이득이 되려면 바로 소각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 지분이 되면 의결권은 없어져요 그러면 모두의 의결권에서 저만큼 의결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회사한테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자사주를 가지고 소각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주총이나 이런 대결에 있어서 상대편 지분 만큼 상대편의 의결이 지분 만큼을 회사로 이전시켰다는 게 해서 일단 1차적으로 이득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대결이 불리하다 그럼 이 자사주를 자기네하고 친한 기업들 예를 들어서 이재용하고 친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의선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친구야 동생 정용진이랑 친하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네가 우리 자사주를 사라 내가 너네 자사주를 살게 이런 식으로 맞교환해 가지고 상대편이 갑자기 유리하게 의결을 해 주는 등등등 해서 회사에 있는 자사주를 자기네들 의결권 방어수단으로 써요 그러니까 뭐 그냥 주식을 올리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저렇게 재미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귀담아들을 빌어놓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다